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야 14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하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타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들이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해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굴짝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리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국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통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리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배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기와 14장 전반부에는 남유다 8대 왕인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나와있고 후반부에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부함 2세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남유다 8대 왕인 아마시아 이야기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삼펴보기 원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본능과 내 자아를 거부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자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잠을 깨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본능과 자아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시시각각 듣는 본능 또한 감정들 이것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8대 왕인 아마시아 왕도 동일했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 아버지는 유아스로 11기와 12장에 보면 그의 신하에게 독사를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신하들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아마시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아마시아 왕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나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언제 먹는 것에 따라 아니면 내가 어딜 갈 때나 항상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을 해했던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저 아버지의 원수를 처단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원수된 마음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이제 굳건히 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처음 한 일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처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되면서 한 가지를 더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과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죄 때문에 어떤 관계적으로 원숨해진 일 어떤 금전적인 그런 어려운 일로부터 자녀들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족 구성원에게 죄값을 묻지 못하도록 염자재를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굳이 이것을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아마시아는 남유다의 최고의 권력인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원수를 지었던 이 일족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자아가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조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시아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이 관계 속에서 내 본능과 자아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매 순간 내 본능과 내 자아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전쟁 터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재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옛자아를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본능과 자아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건지 매 순간 나의 생각과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있을 때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방배가 잘 됩니다 오늘 아마시아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본능과 자아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자꾸만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시아에게 위기를 찾아온 것을 보세요 아마시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나라가 정비되고 국력을 기르니 그동안 숙적이었던 애동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방법의 조금인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한 전투를 봤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나요? 어떤 전쟁의 어떤 전술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무기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를 치리한 것과 달리 애동과 전쟁에 있어서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신이 느껴지는 대로 본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야 2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룩돼 있어요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또 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애동과 전쟁 준비를 위해서 남유다 백성의 30만 명 전쟁에 나갈 청년들을 징집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은 백달란트로를 주고 이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시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무리하게 전쟁의 용병까지 대동하여서 이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시아의 마음의 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10만 명이 함께 참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이 옳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역대 25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한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마시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아마시아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본능과 자아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결국 애동과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하였지만 결국 반쪽짜리 승리밖에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함께하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얻지 못하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역대야 2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사마리아의 베토른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천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더라 결국 자신에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마시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냐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능과 자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 11개화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조상 다익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말씀은 분명하게 아마시아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남유다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산당 이 산당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근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결국에는 이 만연한 이 산당에서의 제사들이는 이 우상 숭배가 남유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존먹고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의 이 아마시아왕마저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경애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본능과 자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발견하고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로 인하여서 사람 상태가 처음보다도 일곱 배 악화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주인이 없어서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마시아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우리가 본능과 자아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결국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선택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 본능대로 내 자아대로 자꾸만 반응하려고 하는 것 결국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왕을 삶의 주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아마시아 왕이 에동과 전쟁으로 자신의 본성을 쫓고 자아가 이끄는 대로 본격적으로 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 전 것처럼 죄의 확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아마시아가 애우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동과 전쟁 이후에 마음 가운데 승리에 대한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 차였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하스 왕을 만나 대면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는 것은 힘을 겨루자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 왕이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내가 애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교만 교만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라 치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만하면 그냥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폐망의 선봉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자아에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속삭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해 먹고 싶으면 먹어 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야말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무차별적으로 이런 마음을 불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느끼는 대로 반응해 이거 너의 자유야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정말 한 인격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과 문화와 간섭 속에 뿌리 깊게 하나님을 경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교만 나를 높여 하나님 없이 내 자아와 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회적인 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아마샤왕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막강한 군사력의 아마샤는 베세메스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배합니다 뒤이어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은 수탈당합니다 패배자로 도망살던 그는 15년 후에 반역자 무리에게 구태타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마샤왕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대한 25장 2절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였지는 않았다 아마샤왕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지 온전하게 향하지 못한 마음 그의 마음의 두 마음이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어서 결국 아버지와 같이 자신이 믿고 따르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마샤와 같은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단위에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건가? 제 마음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남에게 인정받는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을, 나의 무엇을, 어떠함을 더 나타놓고 높일 수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내 자아, 내 본능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런 본능의 자아에 이끌려 그만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니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애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결론 내립시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도 왕이신 그 주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 예수님, 내 안에 본능과 자아에 충만하여 교만하게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품었던 두 마음들 나도 모르게 본능과 자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갔던 것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아버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본능과 자아에 충만하여 교만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아버지 내게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였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본능과 자아에 충만하여 하나님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계하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경애하고 하나님만의 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경애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만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경애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현상과 상황에 불을 슬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쁜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기 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